오늘은 고기 구워 먹는 날 집안에서 연계없이 타작한 후드로 이용해서 고기 구워 먹어요 손장에 끈을 달고 창문으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름엔 못 구워 먹어요 이웃집한테 피해를 줘서 겨울에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쾌적한 실내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 봐요 아 요거 판은 땡스무대찌개에서 찌개 판 하나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나이스